안녕하세요. 진주별 부동산 하소장입니다. 오늘은 하소장이요. 경남 함량군에 왔습니다. 경남 함량군에요. 해발이 약 440m 정도 되는 곳 연비산 아래 주택매매 소식을 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건 정원이 함께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보시면 솔숲이 있고 솔숲 아래에는 365일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넉넉한 텃밭이 있는데요. 텃밭에는 장래삼, 더덕 외에도 다양한 유실수가 있고요. 닭도 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주택기준 오른쪽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난방을 할 수 있는 찜질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향기 가득할 것 같으면서 계곡을 품은 주택 바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내받으시기 전 진주별부동산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동영상 순서는 해당 부동산 상세정보 안내, 매매가 안내 그리고 현장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답사일 1, 2일 전 답사 예약하시는 에티켓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현장 촬영 시 동시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 오작동이 있어 따로 더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 곳은 경남 함량군 병곡면 연덩리입니다. 해당 주택은 약 10여 가구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외지인 분들의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병곡면사무소 차량 15분, 함량군청 차량 20분, 서함량 톨게이트 차량 18분 거리입니다. 서함량 톨게이트에서 이곳으로 오시는 길 불편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해발이 약 430m에 위치하는 해당 주택의 토지 면적은 396평, 396평의 토지는 대지 한필지와 답 한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목별 세부 면적을 살펴보시면 대지 92평, 답 304평입니다.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는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재앙구역으로 주거밀집 300m 이내 일부축종재앙지역입니다. 건축물 정보입니다. 주용도 단독주택으로 2008년 7월 7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지상 1층 건축면적 26평, 연면적 26평입니다. 외부를 보시면 마치 목조주택처럼 보이지만 경량 철굴구조의 주택이며 다른 주택보다 청고가 높은 편이며 방 2개, 넓은 욕실 1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테라스들을 갖춘 해당 주택의 방향은 거실창 기준 동향으로 입주는 협의 입주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2억 9천만원입니다. 현장영상에서 못다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도로가 보이고 있죠. 이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면 약 500m 거리의 마을에 있고요. 이 도로는 얼마전에 개통이 되어서 내비게이션, 네이버 지도에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해당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은 예전에 다녔던 좁고 고불고불하고 둘러서 와야 하는 바로 이 길로 안내를 할 겁니다. 해당 주택 답사시에 하수장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다리를 건너기 전에 영상 좌측을 보시면 계곡에 있습니다. 이 계곡물은 360굴 흐른다고 하는데요. 계곡을 따라 올라가 보니 높이 843m의 연비산이 있습니다. 연비산은 산의 모습이 솔개가 날아가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솔개연을 써서 연비산이라 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마쳤고요.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택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마당 일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량 주차는 포장된 부분에 하는데 차량 두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가 있고요.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펜서 건너편에 계곡이 있고요. 계곡 바로 옆에 소나무 숲이 보입니다. 주택에서 오른쪽 부분은 황토 찜질방이 있고 황토 찜질방 앞에는 멍멍이집이 있습니다. 주택 뒤로 계곡을 따라 넉넉한 텃밭과 함께 닭 8마리가 살고 있는 닭집 그리고 버섯을 키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수도 밑턱이 있습니다. 물은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관정 위치는 잠시 뒤에 확인을 할게요. 꼼꼼히 주택 주변을 살펴보실까요? 우선 주택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유실수가 있는데요. 복숭아 나무가 보이는데 복숭아 품종은 세 가지라고 하시네요. 신비, 천둥, 털, 복숭아. 건물망 안쪽으로 보시면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깊이가 120미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복숭아 나무 옆에 앵두나무가 있고 보도나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와 계곡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펜스를 자세히 보시면 계곡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은 바로 앞에도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닭집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계곡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펜스 너머 계곡을 살펴볼까요? 이 계곡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량군에서 몇 년 전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네요. 이 물은 정말 맑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 위로 마을이 보이지 않았고 가수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주택 위로 연비산으로 갈 수 있는 덩산로는 보였습니다. 텃밭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테이비입니다. 이번에 테이비를 약 100포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테이비를 주니 농작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올해 자두 복숭아 많이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나무도 보이고 있네요. 계곡을 따라가다 보니 물소리가 제법 잘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 물소리가 집 안에서는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계곡은 좋아하는데 실내에서는 물소리가 크게 들리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다 보니 이 부분을 체크하였습니다. 옥수수나무가 보이는데요. 이 옥수수가 가을 옥수수라고 합니다. 옥수수나무 뒤로 언덕처럼 보이는 곳에는 장례상과 더덕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주인분은 장례산보다 더덕을 제법 수확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옥수수 외에도 다양한 농작물이 있습니다. 이 텃밭만 해도 작은 텃밭은 아닙니다. 초코베리 나무입니다. 닭장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닭이 8마리 있는데 새벽 5시가 되면 주인분께서 닭집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주면 닭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의 자연 방사를 하면서 키우는데 닭들이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 닭들을 부르면 닭집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여기는 모두 버섯을 키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표고버섯이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나무는요 단풍나무인데 주인분 말씀으로는 봄이 되면 단풍나무 수액이 제법 나온다고 합니다. 계곡을 보시면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네요. 이제 주택 청면, 후면 살펴보기 위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닭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닭집에 톱밥을 갈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문은 다용도실 문인데요. 직사각형의 다용도실 공간이 제법 넓었습니다. 다용도실, 주방이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공간마다 문이 있습니다. 장작은 곳곳에 보입니다. 아궁이가 있다 보니 장작이 있고요. 찜질방에도 장작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고추가 햇볕에 잘 말려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깨들 말리는 모습도 보네요. 주택 후면으로 가볼까요? 호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호박이 제법 잘 열렸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과 연결된 창고입니다. 제법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주택 후면도 보시면요. 토지 경계쯤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택과 토지 경계 사이 이격거리가 넉넉합니다. 가스통이 여러 통 보이는데요. 치사는 가스를 이용합니다. LPG입니다. 엄나무와 감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밤나무, 모과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실수들이 주택 북쪽 방향에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군유지를 약 40여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10년에 2만원을 군청에 납부한다고 합니다. 3년 전에 2만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7년 더 사용할 수 있고요. 7년이 지나면 다시 토지 점령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10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주택 앞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에서 마당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나무 계단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사용하는 찜질방입니다. 하부에는 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 벽면은 시멘트 같습니다. 통유리창이 있고요. 이 찜질방에는 주인분이 예전에 이사 오셨을 때부터 있었는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비도 새고 형편없었는데 주인분이 수리하고 직접 꾸미셨다고 하네요.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화한감이 도는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은 황토라고 합니다. 천장에 전덩 한쪽 벽에는 설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작은 창도 있습니다. 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 통유리창 이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마당 그리고 마당에서 이어지는 솔숲이 그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궁이는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능소아 아래에 있는 아궁이 아궁이 기준 오른쪽에는 장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멍멍이 집도 보여드릴게요. 멍멍이가 두 마리 있는데 아이들이 얌전하더라고요. 보통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는데 얘네들은 교육을 받았는지 짖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택 전면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앞으로 정원수 가득한 정원이 있고 주택 외관에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굴뚝 하나 보이실 텐데 실내에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나무 계단을 통해서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내 영상에서는 공간과 설명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실내에는 천장, 벽 모두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 벽면에 벽지들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주택보다 정보가 높은 편입니다. 주택 실내에는 주방, 주방 뒤로 직사각형의 다용도 실과 침략 전기 보일러 실이 있고요. 방 두 개, 욕실 한 개, 주방,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는데 650만 원을 들려 설치한 벽난로라고 합니다. 이 벽난로에 불을 짚을 때는 참나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방은 제법 사이즈가 큰 편인데요. 안방으로 사용하는 방에는 붓박이장이 있고 사이드로 창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안방에는 따로 있습니다. 방마다 설치된 창도 제법 사이즈가 있어 외부 풍경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은 방에는 계단이 하나 있는데 그 계단은 다락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있는 싱크대는 3년 전에 교체를 한 싱크대라고 합니다. 주택으로 이사 오시는 분이 다시 싱크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는 양호했고 경고하였습니다. 주택으로 이사 오시는 분이 다시 싱크대는 다락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작은 편은 아니고요. 욕실에 세탁기가 놓여 있습니다. 테라스에는 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픈되는 창과 함께 문이 있어 내외부 출입이 용이합니다. 이런 테라스는 활용도가 높죠. 그리고 주택 난방은요.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날에는 벽난로에 불을 지펴 사용하면 실내가 훨씬 더 따뜻하고요. 또 난방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경남 함량군 병곡면에 위치하는 오늘의 주택을 보셨습니다. 부족한 설명에도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